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파워스포츠입니다. 프로야구계를 뒤흔든 코로나19 감염 사태는 다행히 더 커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 2명 외에는 추가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 9단은 이군 선수단과 관계자 97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기존 확진자 2명을 제외한 9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화 소속 확진자와 접촉한 LG 2군 선수단 61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KBO는 밀접 접촉자는 자가 격리를 하고 퓨처스 리그, 북부 리그 경기도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프로야구는 빚 때문에 한 경기만 열렸는데 2위 키우미, 선발 조영건 등 젊은 투수들의 호투를 앞세워 손도 NC를 누르고 다시 한 경기 반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촬영기자1호 ordre rail 관οι 촬영기자1호